9월 6일 목요일부터 11일 화요일까지의 날씨입니다. 이번 예보기간에도 비 소식이 잦습니다. 또 예보기간 전반에는 북서쪽에서 일시적으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아침기온이 17도 안팎을 보이겠는데요. 중부 산간지방을 중심으로는 다소 쌀쌀한 곳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낮기온은 크게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주간예보통의 한주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금요일에는 전남과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주말인 토요일부터 월요일 사이에는 비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습니다. 주간예보였습니다.